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권명정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근지역에 위치한 이웃으로서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반도체 시스템공학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가족이 되셔서 본인의 발전은 물론 회사, 지역,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부장 박상규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기술적으로 급변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4차 기술혁명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와 SK하이닉스가 손잡고 여러분과 함께 과거의 벽을 넘어서 미래를 밝힐 빛을 모으려 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지식근육이라는 솔루션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 지식근육은 여러분의 현장 경험과 만나 실질적인 융합을 통해 여러분 성장의 줄기세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세대학교는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일하며 공부하기 부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 3일 수업, 1년 3학기제로 운영합니다. 두 번째, 바로 쓸 수 있게 손에 잡히게 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전문적 지식 등 유용한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혀 다른 창의적 방식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큰 연세인으로 빈틈없이 키우겠습니다. 스마트한 인재가 되기에 필요한 SK하이닉스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공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융합공학, 응용 전기 전자 융합공학, 반도체 인프라 및 환경 융합공학을 개설했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 돌보는 연세 케어 시스템을 촘촘히 가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진로, 생활 전반 코칭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교양으로 여러분에게 근거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겠습니다.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연세의 줄기세포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큰 성취를 이루는 바로 그 큰 연세인이 되십시오. 이제 연세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대학에서 배워서 실제 기업의 현장에서 적용했다라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학에서 전자가 핵심이므로 이 전자의 거동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LRC 실험으로서 쇠 막대는 인덕턴스 값을 변화시켜주는 원이라서 그것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인덕턴스 값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캐페스턴스는 다른 캐페스텔을 이용해서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로 보이는 전압셀 사이에 위상관계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 진폭이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런 회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LRC가 복합적으로 합성되어 있는 곳의 성질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실험들을 여러분은 직접 하게 될 것입니다. 인조팔에 혈관이 있고 인조혈관 속으로 인조혈액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인공심장을 대체하는 펌프가 있고요. 혈관이 막혔을 때 초음팔을 이용해서 막힌 혈관을 찾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바이오메디칼과 관련된 전기전자공학적 실험들을 또 한편으로 할 것입니다. 로봇공학 메카트로닉스에서는 이와 같이 직접 로봇을 설계 혹은 조립 제작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리고 반도체공학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는 수업의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로봇 혹은 메카트로닉스와 관계된 실험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것들의 결집체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처를 만들어서 각 요소 기술들을 결합하고 메카트로닉스와 로봇공학에서 배웠던 자동화 공정을 결합을 해서 자동화된 미니처 산업단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수업의 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차원 형상을 설계할 수 있는 CAD라든가 여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설계를 하고 그거를 출력을 해서 연결을 하고 자동화까지 완결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반조체 공정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본 과정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과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연세 사이버 에듀케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놓쳤던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 전 영역을 다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YSAC 사이트를 통해서 수업 이외의 심도 있는 자료, 필요한 자료들을 더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YSAC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향상시켜 보기 바랍니다. 수업 이외의 심도는